이리와... another party 눈이 나갔다 으아... 들어갈 들어갈... 와... 흐하... 윈아... 으 나... 나... 공조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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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... 김정은 씨... 왼만에서 화 안내는거야 진짜... 김정은 씨... 김정은 씨... 왜 저거 안타치면 안돼 나한테... 시윤이 앞에 있는데도 왜 호동범 맞혀? 또 왜 호동범 맞혀? 남은 게 맞지? 남은 게 맞지? 남은 게 맞지? 오케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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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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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! 유지윤 씨 정확합니다! 자! 풍시 아웃! 아우! 야! 아우! 아우! 야! 아우! 자! 들어가세요! 들어가셔야 돼요! 자! 들어가셔야 돼요! 들어가셔야 돼요! 자! 일단 이 팀을 한 번만 보셨고요! 엔디 씨 혼자! 강 팀은 두 분입니다! 승리 진진하게 호우고! 아우! 승리 진진하게 호우고! 아우! 아! 아 씨야! 와! 아! 아 몰라! 아! 아... 아! 아! 자! 김정은 씨 들어오세요! 진곰진구야 진곰진구. 자 드디어 강 팀장님과 방영수 씨. 방영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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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영수 씨. 방영수 씨. 방영수 씨. 형 빨리 뛰어야지. 형 빨리 뛰어야지. 방영수 씨. 1대 0. 방영수 씨. 방영수 씨. 방영수 씨. 터치 안 하세요. 방영수 씨. 방영수 씨 터치 안 하십니까? 방영수 씨 터치 안 하십니까? 꼼꼼꼼. 공버. 만 Old VP. 다 같은 반응은 안 하수 있어. 깎이 투거очно. 당황해서. 다만 정보 앉아. 다만 한각은. 괜찮으십니까. kot ka. 터치 안 하수도. 따뜻한 공을 그쪽으로 되어어어! 되어어어!! 자 이렇게 돕겸을 Ricoốt~~~ 이건 좀! 공동이 싫다고 하더라도 이거는! 경기 룰이 그래요! 이 원을 밟으셔야 아웃이 아닙니다! 밟고 주면 되잖아요! 맞아요! 그래서 자존심이 어떻게 뚫고 그려가지고! 밟고 주시면 되는데! 자, 이렇게 해서 우리 첫 번째 필구하겠습니다! 정말 아쉬운 경기였습니다! 우리 평택 선행! 한 분을 보낼 수도 있고 한 분을 드리고 올 수도 있어요! 해본지가 굉장히 민침한 줄 알았어요! 네네! 그럼 직접 해보니까! 아니었어요! 누굽니까? 자, 방출! 이기찬! 이기찬 팀! 자, 이번 순서 오랫동안 기다렸습니다! 3, 3, 3! 자, 이제 이 사람 왠지 질적인 이미지가 풍긴다! 9위와 8위를 여러분께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! 이 정도도 아직 만족스럽지 못하는 순인데! 사실 지금 좀 전에 자두 씨와 우리 박명수 씨 그리고 보음 씨가 상당히 좀 충격이 싹다였었는데! 연예인들이 뽑은 거기 때문에! 그렇죠! 이기찬 씨가 강력한 액션이 부과될 수 있죠! 아! 이기찬 씨가! 외국어 회화 능력이 거의... 아! 영어를 또 상당히 잘하시잖아요! 영어 이름은 거의 네이티브 스피커스지! 아! 이제 영어 잘하는 게 특별한 논의 아니겠습니까? 아! 이제 영어 잘하는 게 특별한 논의 아니겠습니까? 아! 영어를 또 잘하시나요? 강호동 씨! 아! 영어 잘하는 게 특별한 논의 아니겠습니까? 아! 그러면 우리 저 죄송한데 이기찬 씨하고 한번 저 프리토킹 오랜만에 한번 시작을 해보죠! 저 이기찬 씨, 부탁드립니다! 잠깐만요! 뭐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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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 씨가 아직까지 공개했다! 왜 그러지? 왜요? 저 요즘 위인정기 읽어요! 아! 가장 최근에 읽었던 책이 제가... 아! 그전에 읽었던 책을 제가 봤어요! 책 읽는 걸 봤습니다! 효성스러운 오랑이! 하하 씨가... 저렇게 요즘에 짜증 같은 걸 많이 읽습니다! 하하! 네! 책 앞으로 세솟고 긴장을 읽어주세요! 하하! 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상당히 저희가 본받아야 될 것이고 강호동 씨는 또 특히 평소에 책을 한 세 권씩을 차 안에다 꽂고 다니세요! 하하! 가끔 또 이제 또 차에서 또 라면을 끓여주시기 때문에 하하! 진짜 브루스타 갖고 다니는 여행이 불러있어요! 하하! 아! 이번에 바로 박정환 씨가 슈퍼스타 불렀었잖아요! 다시 두 번째 곡이 나오면 강호동 씨의 주제도 브루스타라는rick 하하하하! 하하! 하하! 하하하하! 하하하하! 유튜브 airplane고요 9시부터 공개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! 9위, 번쇼! 외모홀증으로 볼 때 직접적인 이미지가 있는데 그래요 손님들과의 친숙한 이미지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많은 분들이 좀 친숙하게 생각을 하시기 때문에 구리실 수 있어요 8위! 나야 나야? 번쇼! 그렇게 다 날라 Begin 봐! uckt까치 교회가 그렇게 많이 안 나요 저 반장한 얼굴인 거죠 이야 지금부터 삼영이공 한 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eschg